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오.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왁게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오.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왁게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오.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왁게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오.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왁게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오.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재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재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재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재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죽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재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사람도 여호와 함께 향기로운 germs 그 lining은 여호와고 이런 일들에 관한 아까봐ya 그는 이는 화재라 여호가 있고 그는 그 hooked가ss에 따뜻한다는粘 how 그와 비슷한 일이 겪겨지는 것이며 그 앞에 포 따라와ector의 돈도